이 광고가 맞네 맞네 가자 자 Q 하나 올려주고 아씨 G.O.D! 피시니 감사합니다 어 어어씨 오오오 핫하핫하핫하 하지 말아야지 아무라구 어두운 미래 뻔한소리 집어쳐 하하핫하핫하핫 아 흐였습니다 크하하하핫 왜 이렇게 했어? 하하! 스마트키 치자! 스마트키! 스마트키를 생활합시다! 놀라운 컨트롤은 바로 스마트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하 지금 써야 되는데 아하 미치겠네 암울하고 어두운 미래? 뻔한 소리 집어쳐 괜찮아 적응했어 적응했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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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CS 잘 먹어야지 정신하네 인마! CS 잘 먹어야지 인마 CS 잘 먹어서 캐리해야지 어? 잘 먹어야지 잘 먹어야지 아니 근데 님들은 공감대가 형성이 안될 수도 있어 나는 내 것과 비슷하다보니까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데 님들은 안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람의 인체적인 한계지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니까 어쩔 수 없죠 해물꼭지 증발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진짜 아프네요 아하 아마 공감대 있는 분들만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분들만 어 웃었을거야 오 나이스 오케이 야 이거 쉬자 이거 너무 이거 왓츠는 저거 하잖아 오케이 아우 잠시만 오케이 야아 이 블리치인데 엄청 미네 어? 블리치는 밀면은 밀면은 땡길 각이 많아져가지고 조심해야돼 그리고 지금 라인을 좀 밀리지 말아야돼 라인을 좀 밀렸다 지금 이거 한 원래 5대5라면 한 6대4정도로 밀리고 있는거야 하여튼 걱정하지 마세요 사기치면 되니까 사기쳐서 갱 부를거에요 어 어 나 아니었다 헤헤 나 아닌줄 알았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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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어이 민현이 쟤네꺼만 있냐 이렇게 어 민현이 왜 쟤네꺼만 저렇게 있냐고 아이 못이겨 방어막이 있어가지고 쟤 못이겨 방어막이 있어 쟤는 나도 있는데 둘 다 방어막이라면 마나가 많은 내가 저어 그리고 내가 이리로 오잖아 내가 이리로 이구나 호오! 호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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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l 갔냐아 야하이 봐봐라 이렇게 저 죽일수 있다니까 어 어? 자식들이가 골드에 와보지도 못했으면서 골드에서 3년간 산 나를 2시즌 3시즌 다 2,3,4시즌 모두 다 골드에서 보내고 있는 골드에서 남은 여생을 보내고 있는 나의 판단력을 감히 무시해 골드는 내가 판단한다 너희들은 러닝이들이 있는 위치에서 잘해라 야 죽이자 들어가 잘가라 에헤헤헤헤헤헤헤 어어 어어 턴 턴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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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집에 가서 아이템 좀 사줘 아이템은 뭐 있겠습니까? 아이템은 역시 그 이즈리얼은 어...이게 여신의 눈물이 많이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이즈리얼 요걸 사주고 아니아니야 버려 버려 같이 하지마 어... 트위스트는 이 포스에 요 재료인 요거 광유에 가만히 사주고요 그 다음에 어... 라임전에 좋은 롱스워드 하나 사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력물량 두개와 만나물량 하나까지 사주고 정확히 이제 길을 나누겠습니다 야 이제 이정도면 뭐 CS면에서도 탁월하고 루시안이랑 차이가 많이 나 CS가 제가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한번 역전해 보겠습니다 용기를 주세요 갑시다 충분히 역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저 골드에서 지낸지 벌써 한 두회가 지났습니다 이 정도 됐으면 이제 플래티넘에 자리잡을듯 됐지 않은가 가자 연운 안가요? 축하 BJ 해밀링 감사합니다 뭐라고? 야 너희들 자꾸 자꾸 두가지의 의견을 의견으로 다 벗게 만들래? 너희들이 연운 가니까 물음픽 엄청 쳐가지고 내가 연운을 팔았더니 이거 사니까 연운 가라 그러면 어떻게 해 그럼 내가 어떻게 해 어느 장단에 춤을 춰라 뭐 나오지? 기다려 자 레오나가 지금 지원가가지고 내가 좀 차려야돼 나이스요 레오나가 이거 지원가만큼 이득을 톡톡히 보고있네 내가 그러면 얘네한테 죽지만 않으면 이득이라고 볼 수 있지 이거 먹어주고 라인 많이 밀리면 안돼 레오나 들어올 때까지 라인 많이는 밀리지 말고 계속 유지를 하고 있자 자 이거 지금 안쪽으로 야아 엄청 쎈데? 라인 그냥 많이 밀리자 CS 많이 먹을 거니까 라인도 많이 밀려야지 이거 쭉 슈로 먹어주고 자 이거 오케이 한방 쳐주고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두개 먹어주고 좋았다 야 이게 근데 역시 이거 방해검이 나오니까 마나가 많아가지고 마나를 팍팍 써도 잘 안다네 이제 여기에 연운까지 있으면 금상첨하겠다 연운까지는 금상첨하겠어 오케이 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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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야 우리만 6인데? 오케이 집중이 안별아 지금이 가장 중요해 집중해서 Q 맞추고 집중해서 E 맞추고 집중해서 W 맞춰야 된다 지금 이제 킬 딸 수 있는 타이밍이야 왜냐면 쟤는 쟤 블리치는 6대1나면 한참 남았기 때문이야 하지만 우리 레오나는 조금 있으면 6이 되지 오케이 오케이 종목길 화덕하자 잡았고 일단 얘를 얘만 얘만 잡는데 자 이게 여기서 찰찜 뺏을때 여기서 비전이 가면 W너 마무리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진짜 아아아아 아 죽여버려 아 나이스 아아아아 딱딱딱딱딱딱딱딱딱 아하 오케이 잘 죽었네 이거 니분에게 죽을 뻔했구만 니분에게 죽을 뻔했어 배리어 왜 안쓰냐고 배리어가 어딨어 아아아아 아니 배리어가 뒤에 있었네 내가 배리어를 들고 게임했네 아아 씨 육도페인님께서 팬클럽까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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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자마자 돌아왔다고? 그래 내가 그럴 리가 없지 내가 세상에 아군이 다녔습니다 이 점수 때에서는 눈이 4개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플레이언데 그럴 수가 없지 가자 뭐야 퇴근 시간이 앞당겨졌다고? 축하 축하 저는 라인 당김 라인 당기자 라인 당기자 이거 잘 이거 먹고 뒤로 빠져있어 빠져있어 오오 오오 어어 큐 오케이 저거 먹지 말고 저 뒤에 것만 큐 오케이 아 못 먹었네 경험치만 뒤에서 폭킹 폭킹 큐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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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큐 오케이 아아 나이스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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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 그만해 도망가 어? 오케이 오케이 너 임마 나 광해금 엄청 잘 이용하는 사람이야 오케이 잡았다 이거 오케이 피해주고 오케이 내 손으로만 아아아아아아악 앗 짜식이 감히 죽어 죽는다 너희들한테 위협 주려고 쓴 거야 어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다 아하하 하하하하 아하 민망하게 하나도 안 맞았네 하하하하 어어 이것이 꼴대라면 꼴인이었겠지 그것으로 됐지 난 꼴인한 것이다 어떤 상태를 만난건지 모르는 것 같네 좋아 육도 패인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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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그렇지 미래는 내 손으로 만든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큐 형 갱 갱갱갱 갱 안오냐 친구야 어 아 아 아 아 아 맘이 우리 레오나니 궁 뜨면 너네들 다 죽었다 저거 아마 블리치 크랭크가 저 떴을거야 패치브 그거 낙치할 수 있는게 조심해야돼 블리치 그리고 요즘에 연운 많이 가드라요 공장 노예니 감사합니다 아 explo 낙치상공 낙치상공 난 수백년앞 английар 좋아 좋아 야 근데 여기 어시만 먹냐? 아 근데 나 못줬어 나 좋으면 내가 죽을 수도 있었어 내가 죽을 수도 있었어 나를 줄려고 했으면 아 레오나님 현명하게 앞에서 계속 어 나를 지켜주네 감사합니다 레오나님 진짜 안락하네요 레오나님 감사합니다 어 레오나님 레오나님 제가 죽을려고 할때요 그 앞에 어어 레오나님 ça 이러다 죽갈띠 레오나님 레오나님 저 이러다 죽갈띠요 레오나님 레오나님 uh uh 레오나님 감사합니다 uh 레오나님 저 저 거기 지켜주셈 그러 루지 이리로 집에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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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감 아우 아이 큰일 jalis перевphone인데 집에가자 레오나가 너무 està U asked 찬클로마이 고맙습니다 장화 산 다음에 물약 하나 사주고 가자 가자 평타사거리 무슨 키로 보냐고 평타사거리 발사 궤적표시 아 공격사거리표시 아 이걸로 봐라 아 이거! 이거 말하는거야 공격사거리표시 이걸로 아 A로 보는거야? A로 본대 친구야 내가 잘 몰라서 미안하다 길러고 그렇지 빨간색이 돌 땐 딜이 많이 들어가지 날 땡길려고 하겠지 루시안이 오는 타이밍에 일단 와딩해놓고 야 리븐이 여기 엄청 오네 탑을 여기가 탑인가? 아니지 여기 바텀이지 리븐이 바텀을 엄청 오네 두 방 패시브 쓸라고 할테니까 빠져주고 왜왜 위험해? 뭐가 위험해 왜왜 뭐가 위험한데? 말을 해줘야지 기다려 Q 한방 맞춰주고 어 이득 공기입니다 야 쟤가 스킬 다 맞추고 나는 Q 한방 맞추면 내가 이득인데? 미래는 내 손으로 만든다 내가 지금 트포기 때문에 엄청 강하다 내가 지금 트포기 때문에 내가 엄청 강해 지금 오케이 좋아 여기 CS고 아 못해 상관없어 새로 한 방 쳐주고 오케이 CS 먹어주고 Q 하나 더 먹어주고 뒤로 빼가지고 Q를 먹어주고 비전이동으로 먹어주고 비전이동 이제 쿨돌때까지는 다시 딜교환을 해선 안된다 하지만 딜교환을 Q로는 해선 되지 Q만 맞추는 것은 나의 이득이기 때문이다 온전한 나의 이득은 바로 Q만 맞추는거였지 좋다 진쿠마님 감사합니다 Q를 먹어주고 일단 비전이동이 있어 다시금 이제 용기를 찾았지 그리고 마나를 너무 낭비해서는 안돼 왜냐면 마나가 조금 쓰면 딸리는 상태가 올거기 때문이다 비전으로 먹어주고 자 이거는 평타로 먹어주고 이거는 Q로 먹어주고 자 이걸 한 방 치면 이거 평타로 먹어줘 나의 있어요 Q로 이제 루시안 뒤통수 맞추고 오케이 Q로 루시안 한 번 더 맞추면 딜교환 들어간다 오케이 평타 펼치고 도망가 도망가 아냐아냐아냐아냐 마나없어 아냐아냐 궁만화가 없을때 들어가면 안돼 이제 내가 비전 마나도 없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서 안된다 이렇게 피해주고 피해주고 이렇게 이렇게 궁극기로 저 블리치 플링 마무리 Q 맞추고 Q 맞추고 Q 맞추고 Q 맞추고 Q 맞추고 마무리 마무리 더블킬 나이스 아 침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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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라 이제 이거 밀고 집에 가자 리브는 어차피 이 근처에 없을거야 이거 밀고 가자 좋아 좋아 아하이 이거 집중하고 부드럽기만 하니까 부드러운 플레이가 되네 집에 가자 이즈 굿잡 아아아아 나를 믿고 있구나 레오나가 레오나가 루시안 궁을 끊었어요 레오나 진짜 잘한다 아니거든 레오나도 잘하는데 제가 진짜 잘하고 있어요 제가 레오나도 잘하는거 맞는데 저도 진짜 잘하고 있거든요 가자 야 이거 여기서 연운 한번 갈걸 그랬나 연운? 어? 연운 한번 갈걸 그랬나? 연운 가도 좋을거 같은데 O L O L P님께서 초콜릿 25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운가요 연운 가지 말자 그냥 연운 버리자 아 그럼 연운 20분에 갈게 30분에 무라마나 나온다 20분에 가면 연운 늦었어 안 늦었어 날 땡길려고 하겠지 저기서 맞았냐? 오케이 W 첨 넣고 어 야 아픈데? 어 야 뭐가 이래 하아아아앗 적을 처치했습니다 오케이 오오오오오오 다 들어왔어 돈 레오나가 먹으니까 고대 지식인의 유방 아 무슨 소리 죄송합니다 고대 지식인의 방패 이게 줄여서 고유방이라 잠깐 헷갈렸네 미안합니다 이게 성드립이냐 고대 지식인의 유방이 어떻든 간에 니가 무슨 상관이냐 옛날 사람들인데 이틀 이리 얻자 크로즈 먹어주면서 북해잉 막타vä 기가맥히게 내리지 막타는 내가 막타는 내가 기가맥히게 노리는 편이지 아흐헥헥 아 저 많이 화난모양이니 봐라 지친구야 요리사 출신이니까 가시기 빠르네 어 가자고 오! 알아서 가자 가자 형들 막 다 내가 먹어야지 딱 가는 척 가면서 가는 척 가면서 지금! 아씨! 아아씨! 아! 25원 더 섭취해야 되는데 여기서 좋아 이거 먹고 그것도 어! 비전 이동에 딜이 있어요! 평탄 나가잖아 비전 이동하면 앞에 있는 거에 해봐봐 107.. 어 마법 개입히는데? 어! 유도 화살 발사하네? 평탄 나가는게 아니고 유도 화살 발사하는데? 어그로 끌지 말라고? 무슨 소리야? 어그로 끌리면서 그렇게 다 배우는거지 이거 어우 맞았어 아파 아파 큐 이거 동영상 봐 동영상 보라고 이게 동영상 벗는다이 취향이 아니야? 아니보다 아! 아깝다 다음에 다른 걸로 준비할게 좋아 해물형 짱짱맨님께서 초콜릿 19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지레 겁먹었어 세상에 별로 겁먹지 않아도 되는데 궁쓰고 집에가죠 궁쓰고 야 근데 이거 들견해도 되겠는데? 일단은 궁쓰지 말자 왜냐면 이거 피바라기 2400원일거야 아마 피바라기 2400원 맞네 맞네 2400원 모으자 어차피 이거 먹으면 2200원이니까 2400원 금방 되지 피바라기 바로 가자 지금 여는 모을 여건이 안되니까 바로 그냥 틸탭을 올리자 2400원 이제 집에가서 되겠는데? 아냐 한번 더 밀자 한번 더 밀자 다리니즈니 마라포션 먹으라고 알았어? 다리니즈니 간사합니다 집에 가는걸 눈치를 채켰지 이제 그래서 이제 길교환을 시도할 수도 있어 어 이제 집에 가다본네 하고 앗 집에 간다 꼭꼭꼭꼭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 집으로 와 친구야 친구야 너 혼자 거기서 뭐해 집에 와 정신 차려 임마 어? 이런 극악무도한 소환사협공인 한눈팔면 그냥 떼죽음이야 알았어? 정신차려 레오나 그냥 아차는 상이게 아차상 가는거야 가자 얼마야 2240원 오케이 이거부터 가자 코어템 두개야 코어템 두개 템이 엄청 잘나왔네 템이 엄청 잘나온편이야 엉 공연 고소 엉 엉